QXM 멤버 전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민혁씨, 기현씨, 원호, 아이엠, 셔누, 주헌, 형원씨 순서대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혁, 기현, 원호, 아이엠, 셔누, 주헌, 형원씨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이니만큼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한 화면에 또 당겨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각자 우리 몬스타엑스와 본인의 캐릭터에 어울리는 포즈로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이 암폼 콘서트에 어울리는 아주 화려한 의상과 함께 포토월 사진 촬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몬스타엑스도 이번에 또 젤러씨로 정말 큰 사랑 받았잖아요 예, 약간 춤 포즈 한번 가야죠 예, 예, 우리 젤러씨 한번 가야죠 예, 예, 우리 젤러씨 한번 가야죠 예, 아,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역시 바라봐 주시고요 아, 그렇죠 우리 한국의 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예, 우리 고향 그럼요 자, 이어서 오른, 아니,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 가운데 예, 정면을 조금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정말 이 해외의 모든 정말 외신들과 또 팬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 국내에서의 또 몸변베들에게 또 감동을 또 선사해야 되기 때문에 의기투합하는 의미로 약간 손을 가운데다 모으고 예, 약간 파이팅 의미로 예, 자, 정면, 시선은 정면입니다 자, 왼쪽부터 살짝 대각선으로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몬스타엑스 가는 거예요 자, 현신부터 하나, 둘, 셋 몬스타엑스 예, 자, 이어서 가운데 갑니다 가운데 예, 손은 일치하지 마시고요 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몬스타엑스 오, 좋아요 자, 이건 암폴 콘서트를 시작으로 또 국내 활동을 신호탄을 울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몬스타엑스 좋아, 좋아 좋습니다 자, 모니모니에는 파이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덥죠 예, 자, 왼쪽부터 파이팅 한 번 더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건 암폴 콘서트를 시작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에 다가서겠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몬스타엑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무대 정돈한 후에 지리인답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시 무대 뉴스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무대 위에 착석할 수 있는 의자를 저희가 마련한 뒤에요 바로 지리인답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들려주십시오 청소 9 10 14